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2030의 청약제도 대폭 손질을 했었죠. 이제 규제적 안에서도 추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올해 어떤 좋은 단지들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규제 지역에서도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발표를 하자마자 제가 방송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청약 개선은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가점이 40%, 청약 가점으로 당첨될 수 있는 게 40%고 추첨이 60%고 조정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이 100% 현행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죠. 투기과열 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랑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가 가점이 100%였어요. 사실상 34평형까지는 추첨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 30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을 40%로 하고 추첨을 60%로 해서 오히려 추첨을 더 많게 배정이 된 거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70%고 추첨이 30%로 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는 현행 가점 50%랑 추첨 50% 있는 게 이게 가점을 오히려 더 어떤 평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점을 80%로 하고 추첨을 20%로 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도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참고를 하면 되는데 현재 이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강남산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다음에 용산구까지 4개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것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규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럼 가점이 낮은 2030 청년층도 추첨으로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2030 청약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 가점이라는 것은 청약 통영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청약 납입을 했냐 또 무주택 기간이 어느 정도 됐냐 또 부양가족은 몇 명이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을 하지 않는 2030 또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공급도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라든지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애를 많이 낳지 않으면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으로는 기회가 없었는데 또 지금 계속해서 초원이 늦어지고 또 비혼주의 이런 각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어떤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는 1인 가구나 비혼주의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정을 해주자 이런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청약 제도가 2030, 결혼하지 않는 2030을 겨냥을 해서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이런 정책으로 바로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도 추첨제로 이 비규제 지역 안에서도 추첨제로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향 창릉 같은 경우도 이런 추첨제가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어요. 대표님 2030 젊은 층이 청약하면 좋을 만한 지역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강남권과 용산권의 아주 입지 좋은 곳들의 재건축, 재개발의 일반 분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력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별개입니다만 2030이라고 다 현금이 부족하고 보유 금액이 좋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지금 이 지도에 표시된 지역인데 여기 용산 정비장 길 건너편에 있고 암울의 퍼시픽이라든지 이쪽이 가장 핫한 거리죠, 용산 쪽에서 그리고 지금 용산 민족공원도 바로 도보로 얼마 걸리지 않는 곳에 있는 이 단지가 올해 3월에 지금 분양 예정은 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세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110세대 정도 되는데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잠실에 잠실 파크리오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바로 이 예전에 진주 아파트죠. 자, 이 아파트가 총 2700여 세대 중에 분양은 578세대를 일반 분양을 합니다. 네, 굉장히 큰 단지죠. 이게 이제 2023년 올해 하반기에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시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 청담도 이 한강변에 접혀있는 청남 3익 롯데캐슬 이게 3익 아파트를 재건축한 건데 바로 이 라인으로 쭉 올라가면 이 봉운사역을 거쳐서 삼성역 이 삼성역과 봉운사역은 지상을 갖다가 고원화하고 지하 6층까지 복합 환승센터 쇼핑몰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쪽이 핫한 지역인데 청담동에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어가는 거는 청담동에서는 아파트로서는 유일하다. 이게 1230세대 정도 되는데 일반 분양이 150세대 정도 약 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입지로서는 최고의 입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싸겠죠. 다음은 방배 6구역인데요. 이 내방역 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로 한 5분 7분 거리에 있는 이 방배 6구역 이 6구역은 총 1100여 세대 정도 중에 일반 분양이 약 500가구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정확한 분양 시기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바로 신반포 9호선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있고 이쪽은 뭐 요즘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고 아주 핫한 곳이죠. 여기는 뭐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650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3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초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권의 핫한 분양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이 추첨제를 규제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책을 잘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이 부동산 정보는 계속해서 정책을 주시하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장대장TV를 주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취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